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자신있게 소개해드릴 대학은 동덕여자대학교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사실 동덕여자대학교 하면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한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대중문화 쪽에서는 동덕여자대학교가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셔서 대중인지도 굉장히 높으신데 그런 장점뿐만 아니라 취업률도 2012년 공시기준으로 보면 56%로 여자 대학 중에서는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면서 내실까지도 아주 알찬 그런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높은 취업률만큼이나 아주 대단한 역사도 지니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는 올해로 창학 103주년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덕여대의 오랜 역사만큼 우리나라에서 위상이 여자 대학으로서 굉장히 높은데요. 또 올해는 학교 역사만큼 우리나라 근현대사랑 같이하는 유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문화재로도 지정된 우리나라 초창기 태극기가 또 유명한데요. 이게 1908년도부터 학교에서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의 초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일제강점기나 그리고 6.25 이런 한국전쟁 시에도 잘 보관하고 계셔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상태가 좋아서 문화재대로 지정돼서 우리나라 초창기 태극기 모습을 지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동덕여자대학교는 최초가 많은 대학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민간자본으로 설립된 최초의 여자 대학이라는 게 그렇고 두 번째는 여자 대학의 강점을 살려가지고 국내 대학 최초로 여성학센터를 독립된 건물로 운영을 하시고 그리고 여성학 박물관도 있어서 진귀한 여성 유물도 굉장히 많은 대학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동덕여자대학교의 특별함은 이런 여자 대학교의 특성이나 오래된 역사뿐만 아니라 여자 대학이라면 어쩌면 한계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훌륭히 극복하면서 이런 특성화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 대학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여성 대학의 발전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20년부터는 확실하게 대학 입학 정원이 수험생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막 10만 명이 많아질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런데 이런 수험생들의 감수 추이가 당장 나온 건 아니어서 이게 통계학적으로 보면 한 20년 정도 전부터 위기가 조금 감지가 되고 대학계에 파장을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여자 대학으로서는 그게 좀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선호도가 낮아진다고 할까요? 종합대학, 남녀공학을 가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선호도가 낮아지는 것도 감지가 되었고 여자 대학으로서 이렇게 성장에 조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았기 때문에 여자 대학은 한 20년 정도 전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여성 대학으로서 어떻게 더 자리매김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동동여자대학교는 특히 그중에서도 특성화 우리는 특성화로 살아남겠다 해서 그걸 성공적으로 이룬 그런 대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을 특화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특성화를 살렸기 때문에 지금의 동동여대가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특화시켰을까요? 동동여자대학교가 특히 유명한 부분이 세계의 특화 캠퍼스로 운영한다는 점인데요. 동동여대는 본교 외에도 세계 특화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특화 캠퍼스 전략은 환경이 교육을 좌우한다는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첫 번째는 공연예술센터가 있습니다. 공연예술센터는 예술의 거리 대항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가는 것 자체가 교육인데 인근의 수많은 극장이랑 예술관, 분위기 같은 게 전부 현장 교육처럼 여겨지는데요. 이곳에는 방송연예과, 모델과, 실용음악과, 모용과 등이 있고 피아니스트 김광민 교수나 모델 김동수 교수 등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교수님들도 많으셔서 생생한 현장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술센터는 지하 5층, 지상 8층의 큰 규모 스튜디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행사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동동여대 공연예술센터 저도 행사 진행했던 경험이 있는 곳인데 대항로에 연극을 보러 가면요. 한 저녁 때쯤 되면 굉장히 예쁜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오는 곳이 바로 이 동동여대 공연예술센터인 것 같아요. 강남 쪽에도 센터가 하나 또 있죠? 네. 동동여대는 특히 디자인 분야도 최고 대학으로 유명한데요. 그런 명성을 다질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패션 1번지인 강남구 청담동에 디자인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학로에 있는 우리 센터처럼 오며가미하는 것 자체가 시각적으로든 트렌딩한 것들을 경험하는 분위기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생생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분위기 외에도 실기 스튜디오나 실습실, 갤러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교육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도 마지막으로 하나는 동덕 아트 갤러리가 있습니다. 동덕 아트 갤러리는 미술관인데 이건 인사동에 있습니다. 인사동에 있어서 1979년부터 개관을 해서 우리나라 한국미술의 새로운 집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각종 기획전이나 예술 아카데미 세미나 같은 것들을 충분히 열으셔서 미술학도들의 실전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특히 갤러리는 4년제 대학 최초로 개설된 큐레이터학과의 실전 연습장으로도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활동 무대가 되고 또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캠퍼스를 마련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학생들의 취업률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특히나 동덕여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특징적인 게 여학생에게만 맞춰진 여대생 커리어 개발센터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학생들만 달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여학생들만을 위해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굉장히 많이 운용을 하는데 전공 공부를 할 때에도 여성 고위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고위의 논리력이나 강한 객관성, 감성 이런 것들이 포착이 돼가지고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성 특유의 조금 이제 보완점 부분을 그 부분만 또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양질의 교육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도 그렇고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게 좋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학습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여대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남학생이 없어서 좀 신경을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여학생들 사이에서 좀 더 막 그런 미모에 대한 경쟁이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맞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지금 좋은 점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말씀대로 여학생들만 있으니까 좀 자유로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 분명히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한창 또 민감한 아이가 이성과 같이 있으면 외모도 꾸미고 이런 차량 신경 쓸 게 많으실 텐데 학생들이 근데 여학생들만 있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또 꾸미고 다니지만 그런 거 좋아하지 않고 공부하겠다는 걸 굉장히 편안하게 다녀서 확실히 이제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왜 이 여고나 여중의 분위기는 진짜 다녀본 사람만이 아는 게 저는 여대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 뭐 체육복에다가 위에 교복 위에 덧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런 여고생의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안하게 또 학업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런 분위기에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동덕여대에서는 경력개발센터가 굉장히 탄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경력개발센터는 이제 많은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취업 전문 지도센터인데요. 그 학생들의 커리어 관리하는 거를 뭐 어느 대학에 이제 비해도 뒤처지지 않은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적성민 진로탐평이나 1대1 코칭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고 계신데 동덕여대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또 대학 청년고용센터라고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대학 청년고용센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그 대학 청년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이제 지정을 해 준 그런 특수기관인데요. 이제 경쟁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지역 4년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동덕여대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민간위탁기관을 거기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나라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취업 지도를 하는 그 센터 안에 이제 외부에서 더 운영하시는 5명의 전문가들을 또 초빙하셔가지고 청년고용센터라고 해서 훨씬 더 한층 더 이제 더 높은 양질의 취업 지원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런 동덕여대에서는 이런 취업 지원 뿐만 아니라 이제 리더십 센터까지 또 좀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여성 리더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여성 리더십이 이제 큰 화두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도 대통령도 이제 여성이 되시고 그래서 여성 리더십이라는 게 운영이 필요한데 동덕도 그 동덕 고유의 이제 리더십을 운영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그 모든 재학생들은 기초적으로 그 동덕 리더십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 더 특히나 욕심나는 분들은 자기가 몇 개를 이제 골라가지고 더 심화 학습을 하시면 총장 명예의 이제 인증을 받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리더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과목이 좀 따로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동덕여대 학생들 누구나 들어와야 될 부분에서는 리더십, 발표력, 사회봉사 등으로 이제 다양한 우리 인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하고 있고 총장 인증 과정은 훨씬 세밀해서 리더십, 비즈니스, 학과 연계 분야 등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세분 대개 세분에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리더로서 더 큰 년을 욕심 있는 학생이라면 보격적인 프로그램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동덕여대만의 굉장히 좀 특화된 부분이라고 남다른 경쟁력이라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이 특성화 고등학교를 소개를 해드렸던 적도 있는데 그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유독 동덕여자대학교에 진학을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게 또 어떤 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선취업 후 대학 선정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교육과학기수부랑 대학교육협의회랑 협의를 해가지고 18개 대학교를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동덕여대가 지원을 받게 된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재직자 특별전형입니다. 보통은 고등학교 마치자마자 대학교를 가는 게 일반적이지만 우리 특성화 고나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취업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산업체에서 한 3년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다음에 나는 내 분야에서 더 배워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지원을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산업체 경력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입학 때 특혜를 주고 입학을 하셨을 때는 30에서 50% 전부 다 장학금을 받게 되는 그런 전형을 스무회계학과에서 동덕여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네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동아방송대학을 소개해드리면서 특별히 이렇게 취업에 강한 학과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덕여대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강한 학과, 어떤 학과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취업률 100%가 자랑하는 정보통계학과가 있습니다. 100%요? 네, 100%입니다. 2012년 취업률 100% 공식 정보로 나왔습니다. 사실 정보통계 분야는 새로운 학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올수록 다양한 정보들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들에서 정보를 취득을 하고 특정한 투레이에 의해서 세분을 하고 현석을 해석하는 그런 학과인데 정보통계학과가 특별히 새로운 분야가 아님에도 취업률이 높은 이유는 졸업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어 성적이나 통계학 관련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까지 모두 다 구비를 해야 졸업을 시켜주는 엄격한 학사 제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졸업은 힘들지만 어렵게 따낸 졸업장이 동시에 취업으로 가는 길이 바로 정보통계학과군요. 맞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대단한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 또 다른 학과, 또 100% 가까이 되는 학과도 있죠? 맞습니다. 94%를 자랑하는 우리 아동학과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동학과랑 유아교육과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 유아교육학과는 유아를 교육하는데 말 그대로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어서 교육하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심리 개발을 위주로 한다면 아동학과는 보다 사회복지 개념으로 아동들의 심리나 발달, 교육까지 포함된 더 폭넓은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취업률이 더 높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취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게끔 좋은 커리큘럼까지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개 학과 알아봤는데 한 개 학과가 남아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학과일지 궁금한데 공연예술분화는 정말 많은 지원들을 받고 캠퍼스까지 따로 있는데 이런 쪽에서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신 대로 세 번째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는 미디어 디자인 학과를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대학에 속한 85%의 취업률을 자랑을 하는데요. 미디어 디자인 학과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라면 영상 매체, 종이 매체 이렇게 좀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도 개발이 되고 온라인 매체도 굉장히 다양해져서 매체들이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들이 조금 조금씩 성격들이 달라서 매체에 맞는 디자인을 공부하고 학습해서 사회에 진출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취업률이라는 게 사실 공식적인 취업률이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따지면 더 많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1, 2, 3위를 알아봤고 4, 5위를 차지한 학과는 또 어떤 학과들일까요? 네. 네 번째는 큐레이터 학과 들 수 있게 했습니다. 75%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 큐레이터라는 것은 미술관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모든 자료를 책임지는 사람을 의미를 하죠. 그런데 동덕여자대학교가 큐레이터 학과를 우리나라에서는 4년 대학에서 처음으로 개설을 하셔가지고 한국 최초라는 전통만큼 사회에서 환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응용화학과 70%를 들 수 있는데요. 응용화학이라는 건 화학이라는 기초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에 따라서 화학은 계속 변동이 되면서 취업률은 계속 항상 높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에너지 분야가 세계적으로 각각을 받으면서 응용화학과 역시 에너지 분야에 부응을 해가지고 계속 취업의 문은 넓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취업률이 높은 학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캠퍼스 얘기를 하다 보면 봄도 되고 하니까 새 학기 생각도 나고 이 캠퍼스의 낭만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잔디밭에서 막 뒹구르면서 도시락도 먹고. 그리고 도시락만 드셨다고요? 잔디밭 뒹구실 때 여러분은 유행성 출혈열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도 정말 알찬 동덕여자대학교에 대한 소식들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새봄 돌쩍 다가와가지고 누구라도 설레일 텐데요. 동덕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 학기를 맞아 더욱 설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화관이라는 기숙사가 최근에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270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목화관. 기숙사가 동덕여자대만의 학풍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지가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서 자신의 여성성을 조금 강화시키고 혹은 약점을 보완하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여학생들이라면 동덕여자대학교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동덕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오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본부장님은 우리 대학생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아주 괜찮은 학교 소식 계속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김효선 캐스터가 여러분들을 위한 알짜 정보들 준비해봤습니다. 취업정보백서 함께 하시죠.